자, 오늘은 그 좀 새삼스러운 얘기, 그러니까 퍼리. 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미 너무도 많죠? 퍼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한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상 대략 한 03년도에서 06년도, 2003년부터 2006년도 사이에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이런 데에서 이미지를 동반한 퍼리 커뮤니티가 생겨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 PC통신 환경이 그렇게 썩 이미지를 동반하기도 어렵고,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 기억상은 한 03년도, 06년도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06년도에 네이버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네요. 네이버 오늘의 카페인가 하는 그 약간 홍보하는, 지금으로 치면 메인에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거기에 올라왔었던 아주 작은 카페변호였는데, 그거에 홀린듯이 보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활동을 시작했었죠. 그게 06년도니까, 벌써 거의 17년? 17년이 됐네요. 자, 뭐 이런 역사 같은 거를 짚을 생각은 없고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펄이. 사람들은 펄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용납을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에 반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정도로, 애호가 집단이 확실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 화면, 썸네일도 펄이 캐릭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펄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펄이 캐릭터를 좋아할까, 펄이를 왜 좋아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 제 얘기도 있고, 제가 이제 한 10년 이상 펄이 커뮤니티에서 지내면서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요. 그 사람들 말고, 뭐 그냥 주워들은 얘기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들은 웬만하면 삼가고,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가장 흔한 케이스죠. 일단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뭐, 불우한 가정환경을 지냈다던가, 아니면 학창시절에 괴롭혐을 많이 당했다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싫어져가지고, 음지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시절 친구들 이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씹덕화가 되는 건데, 그냥 평범하지 않게 씹덕화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 자체가 싫어져 버려가지고, 차라리 짐승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짐승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물들을 보다가, 동물들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방구석 동물학자가 되는 거지. 방구석 동물학자가 돼가지고, 펄이에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동물이 싫어서, 동물이 싫어가지고 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이 싫은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자, 보면은, 동물들 특유의 특징이 있죠. 일단 말이 안 통하고, 너무 본능적으로만 행동하고, 그런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에, 동물에게 지성을 주입한다는 느낌으로, 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단이에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다가,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섞으면, 그 캐릭터성이 확고해지는 느낌, 뭐라 그래야 돼, 표현이 편하다고 하죠. 그 자체로, 이제 인간과 동물의 특징을, 한 번에 나타내면서, 캐릭터성을 잡을 수 있죠. 전체적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약간 글을 쓰기도 했고, 물론 만화까지 그릴 실력까지는 안 됐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글만 쓰곤 했는데, 그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 그 펄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귀여움이라든지, 약간 그, 멋있는 느낌, 그걸 좋아해서,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라기는 좀 그렇다.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고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좀, 암울한 과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 경로가 다양하다 보니까, 펄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물론, 하나같이, 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공통점 만으로는, 하나를 하나로 만들 수 없는, 약간 그런, 너무 다양한 사람들, 진짜 정상인도 물론 있지만, 정신병자도 정말 많아요. 제가, 수인계, 펄이 커뮤니티에서, 한, 2006년부터, 16년도까지, 대충 한 10년 정도를, 카페 활동을 했었는데, 그동안 봤던, 형사급 사건, 그러니까, 중범죄죠. 중범죄에 해당하는, 일만 한 3개가 돼요. 정말 많이 봤고, 그 외에, 이제 짜잘짜잘한, 그 요즘 커뮤니티에서, 흔히들, 배척하는 그, 친목질이라든지, 그런, 그런 문화 때문에 발생하는, 뭐라 그래야 되지, 악영향이라고 하나, 그 악영향을, 정말로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여왕벌 문제라든지, 정말 많거든요. 정모만 가면은, 그냥, 항상 문제 하나씩은, 터졌던 것 같아. 정모라고 해봐야, 어차피, 가서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메이저 카페들은 그랬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펄이펄이한, 굿즈들 좀 사고, 소울코믹월드 같은 데서, 주최되는 이벤트에서, 모인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이제 개인, 뭐라 그래야 돼, 개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로컬, 뭐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뭐 이런, 지방에서 소규모로 모이는, 모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났던 것 같아. 학교폭력 가해자 같은 경우가, 나중에 그 정모 장소에서, 밝혀진 경우도 있고, 되게 많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형사권 관련해서는, 그냥 말을 아낄게요. 그냥 너무, 심한 게 많았어가지고,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정모를 좀 다니다 보면은, 사람이 더 싫어져. 사람이 정말 정말 싫어져요. 와, 진짜 역시, 인간이란 종족은,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꼴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음지 갔어, 지금. 양지에서 활동 안 해. 전부 다, 뭐, 패트리온 같은 데에서 지금, 개인, 그, 입금처, 예, 그거 구비해놓고서, 커미션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다는 건 아닌데, 그러만, 이쪽 판은, 지내면 지낼수록, 사람에 대해서, 약간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 아마 대부분은, 아까 말했던, 몇 가지 사례 중에서, 대부분은 첫 번째, 사람이 싫어서 펄이를 좋아한다. 이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람직하진 않지. 어차피, 펄이라는, 펄이 캐릭터도, 어쨌든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이 만드는 모든 창작물에는, 그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람이야. 펄이도 사람입니다. 지성체고요. 물론 동물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지만, 하는 짓은 결국, 가만히 생각을 해봐. 하는 짓은 결국 사람이야. 조금, 야성스러운 사람, 조금 귀여운 사람, 이런 느낌이지. 전부 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캐릭터들이 과연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행동하는 것들은 다,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 중에서, 사람이 싫어서 펄이를 좋아한다. 이쪽은 솔직히 좀 바람직하진 않아요. 만약에 진짜로 사람이 싫으면, 그냥 동물을 좋아하면 돼. 물론, 동물을 좋아하는, 그 동물 애호가들도 분명히 있어요. 동물 애호가 중에서, 펄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는데, 대부분은, 펄이 좋아하는 사람은 동물도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는 사람은 펄이도 좋아하더라고. 지금까지 보아온 결과는 그래. 가능, 불가능, 이 영역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지. 애초에, 그런 쪽으로, 애호를 하는 거면은, 솔직히 좀 저는, 꺼려져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선은 좀 긋고 갈게요. 저는 그쪽은 별로 안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영의 기사였나? 김수영 씨였나? 아마 그분이, 잠시만요. 한번 봐야겠다. 김수영, 맞네. 김수영 씨. 김수영 씨가 쓴, 쿠베린이라는, 아마 막영의 기사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쿠베린으로. 내 기억은 그런데, 참 인상적으로 봤고, 이거 본 이후로, 펄이에 대해서,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애호의 깊이가 달라졌다 그래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 대부분은 이런, 약간 멋있는 느낌의, 펄이 캐릭터나, 아니면은, 좀 귀여운 느낌의 펄이 캐릭터, 예를 들어서, 앨런 심님의, 고양이 넨시 같은 거 있죠. 정말 귀여워.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정말 정말 귀엽고,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또 애호의 감정이 심화가 되죠. 그런 식으로, 애호를 하는 사람들,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애호의 감정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펄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펄이를 싫어하는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본능적인 이유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보았던 사례가 있는데, 처음 그 펄이라는 것을, 음란물로 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음란물로. 저같이, 뭐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소설 이런 걸로 접한 사람이 아니고, 펄이 포른으로, 이제 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뇌리에, 그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그 처음 본 포르노의, 그 강렬함.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처음으로 봤던, 포르노에 대한 기억은, 아마 끝까지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반 친구, 중 하나가, 컴퓨터로 틀어서 보여줬던, 컴퓨터실에서 그랬어, 그것도.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로 틀어서 보여줬던, 그 음란물이, 아직도 기억나.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 처음 봤던, 펄이 포르노가, 뇌리에 각인이 돼서, 이제 본능적으로 싫어지는 거야. 막 꺼려지고, 징그럽고, 짜증나는 거야. 보기만 해도, 막 그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런 사람들 많죠. 그 대표적인 얘가, 그 뭐야, 뭐라 뭐라 그러지? 포악짓. 포니는 확 찢어버려야, 제맛. 그 사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분명히, 포니, 포니 포르노를, 반강제적으로 봤을 거예요. 링크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게 떴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서, 열심히, 그날의 뗄감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나와버렸다든지, 그런 이유로, 눈에 그게 확 들어와버리니까, 거부 반응이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자기 취향은 확고할 건데, 특히, 나중에, 나중에 접한 사람일수록, 이미 자기 취향은 확고한데, 그 자리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종족이, 갑자기 그 자리를 막, 끼어드는 거야. 당연히 거부감이 확 들 수밖에 없겠지. 그 외에도, 제가 봤던 게, 유럽 쪽에서, 옛날 유럽 쪽에서, 많이들 이루어졌던, 약간 뭐라 해야, 간단하게 말해서, 수관, 수관, 동물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접해서, 그건 사건이잖아요. 범죄고, 그, 범죄를, 이제, 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것들이, 끼어들어오니까, 그거에, 접목이 되는 거야. 그냥, 보기만 해도, 이건 수관인 것 같고, 진짜, 이건 범죄인 것 같아. 그런 의미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참 신기해. 되게 건전하고, 멀쩡한 거를 봐도, 누군가는, 그거를, 음란물에, 접목을 시켜서 봐요. 그래서 나온 사이트가 하나 있죠. 룰34. 아주 유명한 사이트예요. 거기 가면, 없는 게 없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없진 않겠지. 그게, 그게 참 신기한 게,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지, 검열도 좀 늦게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통제가 잘 안 들어가.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에선 접속이 안 될 거예요.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이 안 될 거고, 그게 거의, 10년이 넘었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던 게,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안 들어가졌어. 지금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없어졌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싫어하더라고요. 참 신기해. 음란물이랑 접목해서 딱 보는 순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저도 솔직히,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넘겨버려, 그냥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거 두 눈 뜨고서 못 봐줄 만한 것들, 솔직히 많은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은, 솔직히 저도 좀 아니라고 보고. 아마 대부분의, 혐오감정은 이거일 거고, 두 번째 혐오감정은 하나가 또 있어. 바로 기독교야. 참 신기하지? 기독교에 보면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레위기 쪽에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렇지. 레위기 20장에, 우상숭배로 인한 범죄를 금지. 거기에 같이 나온 게 이제, 성범죄까지 같이 나오죠. 지금, 그, 아까 말했던 그, 룰34라든지, 이제 뭐, 펄이 푸르노를 다루는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 레위기 20장의 내용이랑, 완전히 반대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지한 거랑 완전히 반대야.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어,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참 좋아해, 사람들. 그죠? 이 기독교에서,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요, 신약보다 약간, 구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교회는, 개신교라기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유대교에 가까워. 아직도 율법 따지는 것 같고, 좀 아직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이 펄이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서 하지 말라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그 종교적인 이유로 싫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안 다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계속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교회에서, 그 동물 캐릭터를 정말 싫어했어. 참 신기해. 그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 가면은, 어린 양들은, 의인화를 잘 시켜놓으면서, 다른 펄이 캐릭터들은 용서를 못하더라. 신기하지. 약간 모순이긴 한데, 약간 율법적인 문제로, 펄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라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난 심지어, 기독교인데도, 그때 펄이 좋아했어. 왜냐면 그, 구약 율법이라는 게,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그 휘장이 찢어가지고, 다, 없어졌단 말이죠. 아주 심플하게 변했단 말이야. 그 복잡하고, 짜증나는, 엄청난 양의 율법은, 이제 사라지고, 기독교 정신을 이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만 남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요런 내용들만 남아있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참 그래.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펄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 경험이 그렇고, 모르겠어. 다른 데도 요즘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워낙에 나일론 신도가 많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네. 뭐 이런 이유가 있죠. 다음에, 세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펄이를 너무 싫어. 나 펄이가 너무 싫어요. 그냥 짐승이 싫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짐승이 싫은 거예요. 그 동물의 특징. 아까 좋아하는 편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이거는 약간 좀 더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아까 케이스랑은 조금 다르게, 이쪽은 인간 우월주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말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제대로 손가락으로 조작도 못하고, 여러가지 이유 있잖아요. 인간이 하는 것을 동물들은 못한다. 그런 이유로 인간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 그냥 동물이 싫어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그냥 모든 동물이 그냥 다 싫어. 뭐 벌레라든지, 설치료 이런 것들은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강아지랑 개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고요. 자기 입으로 먹는 그 소랑 돼지, 가축들까지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이 본 것 같아. 동물이면 다 싫어. 인간만이 정답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당연히 펄이를 싫어하겠지. 참 사람은 자기 생각에 참 합당한 이유를 잘 만들어서 다는 것 같아. 자기 딴에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취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펄이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뭐 심도 있는 얘기는 아니죠. 좋아하는 사람은 왜 좋아하는가? 싫어하는 사람은 왜 싫어하는가? 간단하게 요 정도 얘기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펄이를 20년이 넘진 않았구나. 15년 정도라고 치자. 대충 15년. 펄이를 좋아한 지 벌써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좋아하는 해. 근데 저는 알 사람들은 알다시피 2016년부터 퍼리 커뮤니티는 전부 다 접었어요. 그냥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그 뭐래 있잖아요. 이미지를 서칭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지는 경우 빼면은 일부러 접속도 안 하고 펄이를 다루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끊은 지 오래예요. 끊은 지 좀 됐어. 벌써 적어도 한 5년, 5년 이상 5년이 뭐야? 5년도 더 됐네. 한참 오래 됐어요. 뭐 물론 제가 펄이를 다루는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현생이고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에 할애할 시간들이 많이 없어졌어.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처럼 막 그렇게 심도 있게 좋아하고 쉽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펄이를 좋아하는 건 맞거든. 그냥 귀엽고 멋있고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거지 그 외의 이유로 좋아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글 쓸 때는 캐릭터성 잡는 데 되게 유용해가지고 잘 쓰긴 했어. 약간 도구 그러니까 좋은 도구를 얻었다는 느낌으로 좀 좋아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이제 노원하게 동물을 좋아했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저는 발전시켜 나간 타입이고 옛날엔 그랬지. 지금은 이제 많이 희석이 돼서 순한 맛이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모르는 이유도 분명 있을 거야. 누군가는 또 다른 이유로 펄이를 좋아하고 또 다른 이유로 싫어하겠지.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공부는 원래 평생 하는 거잖아. 이런 사례들을 알아보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으면은 그건 다 공부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이크 테스트 겸 해가지고 또 녹음을 한 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는 조금 어두운 주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참사 얘기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도 사실 얘기할 거는 많죠. 근데 굳이 하고 싶진 않아. 어차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데뷔가 되지 않고 있는데 뭐 무슨 언급이 필요하겠어. 그냥 드럽게 일 못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뭐 펄이에 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많이 알려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뭐 다른 걸로 뭘 제가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잖아. 옛날처럼 뭐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연락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은 기회를 봐서 한 번씩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품질이 어떤지 모르겠어. 사실 품질 보려고 지금 녹음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좀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느낌이 없잖아.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